말레이시아의 셀링간 섬 하지만 아름다운 바다는 3억 8천만 년 전의 바다처럼 위험합니다. 바다 속의 생명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8월이면 위험한 바다를 건너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희엄쳐오는 주인공은 바다거북이입니다. 바다거북이 이 섬을 찾아오는 이유는 산란을 위해서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바다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 해변으로 올라옵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찾아 모래구덩이를 팝니다. 말랑말랑한 바다거북의 알은 껍질 덕분에 땅 속에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알을 안전하게 부화시키려는 전략이지. 껍질이 있는 알은 먼 옛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산란을 생물들이 발전시켜온 전략입니다. 이 알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새끼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포식자들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부화할 때까지 안전하게 새끼를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미 거북이 바다로 돌아가고 두 달 후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들이 바다를 향해 기어갑니다. 갈매기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바다의 품에 안긴 새끼 거북들은 물고기와 갈매기의 먹이가 돼 5%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에서 갓 태어난 새끼는 위험한 바다에서 살아가기엔 역부족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8월 말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국립공원에서는 산란기가 시작됩니다. 흙을 파헤치는 붉은 다리의 새는 무덤새입니다. 무덤처럼 생긴 둥지를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런데 무덤새가 둥지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코모도 드래곤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코모도 국립공원에서는 구멍을 파는 데 열중하는 코모도 드래곤을 볼 수 있습니다. 뱃속에 알을 품은 암컷들이지요. 이 구멍은 위장구멍입니다. 무덤새 둥지에 알을 숨겨놓고 여러 개의 위장구멍을 파놓으면 알을 들킬 염려가 줄어들어 새끼가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듬해 3월 말. 반 년 동안 계속되던 우기가 끝날 무렵. 자연은 더없이 깨끗해집니다. 먹이도 풍부해지죠. 이때쯤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새끼 코모도 드래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외의 정상의 인간을 살고 Crisis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길도에서는 엑소와 엑소와 낮의 인간을 살고 지구상 가장 큰 포식자로 알려진 코모도 드래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코모도 드래곤은 위험에 민감합니다. 크기가 아주 작아서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나무는 최고의 은신처입니다. 곤충 같은 것을 잡아먹다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만큼 성장하면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포식자도 알에서 갓 태어났을 때는 새끼 거북이처럼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한편 포유류는 살아있는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호주의 캥거루는 새끼를 낳아 육아낭이란 주머니에 넣어 키우지요. 주머니 속의 새끼는 어미의 온기와 심장소리를 들으며 성장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새끼 캥거루는 주머니 속에서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며 1년 동안 어미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캥거루의 육아낭은 미숙한 태아에게 젖을 먹이고 성장할 때까지 보살피는 장치인 것이죠. 새끼를 위해서는 안전하지만 어미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위험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